적선의 규모는 총 500여 적으로, 외란 이웃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 밤이요. 이곳, 남해 노량에서 적들을 맞이할 것이요. 시세노 시마즈니치타이오. 하타나. 리순신. 시세노이오이자. 중텐저어에 묵하오. 함께 싸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조명연합 함대는 오늘로 해체하겠소. 너를 위탠정태 쏠라! 리순신가! 반드시, 놈들을 멸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여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어야 한다. 발포하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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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